전원주택은 평생 꾸어온 꿈의 결정차라 해도 과한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히 로망으로만 생각하던 아이템을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적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애물단지를 끼고 살아야 하는 슬픈 현실과 직면할 수도 있으니까요. 전원주택 건축 시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해선이 안 되는 아이템에 관해서 쉽게 정리를 해드려볼까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로아스 홈스 팀장입니다. 우선 전원주택 건축 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건축을 하신 건축주분들도 한결같이 한 목소리를 내시는 아이템은 거실 오픈 천장입니다. 그동안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픈 천장을 할지 말지에 관해서 많이들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변하지 않는 의견은 오픈 천장 설치를 너무 잘했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오픈 천장을 하더라도 목조주택의 경우는 생각보다 난방비에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거실과 주방의 분위기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인테리어적 요소는 물론 무엇보다도 공간적으로 느껴지는 시원함에 관한 장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시공비가 좀 더 들더라도 내외부 마감대는 최대한 손이 안 가는 제품으로 시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택을 지어놓고 이곳저곳 손 볼 것들이 많으면 안되니까 공사비가 좀 더 추가되더라도 그러한 원인들을 사전에 없애버리는 형태의 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태양광 설치들 많이들 하시죠? 개인적으로는 적극 권해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단 지붕 위를 뚫어서 설치하지 말고 콘크리트 기초 바닥을 만들어서 기둥을 세워서 태양광 패널을 시공하고 그 밑에 주차를 하든 막아서 창고로 활용하든 태양광 설치를 하면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전기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 건축 시 적극 권장해드리는 또 다른 아이템은 거실 천장에 설치하는 실링펜입니다. 적당한 공기순환을 강제로 시켜서 효과적인 냉난방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전기세를 세이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치 않을 때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인테리어 요소로도 활용되니까요. 반드시 설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주택 전면에 주로 설치하는 데크의 경우는 반드시 석재데크로 시공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목재데크로 설치할 경우 오일 스테인을 매년 발라줘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내구성 또한 석재데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창고 역시 경량 철골조나 철근 콘크리트조로 시공하기보다는 요즘에 코스트코 같은 데 가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창고 이쁜 거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조립식 창고가 요즘 이쁜 제품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측주께서도 농사짓는 농부가 아니시라면 이동도 가능한 그런 조립식 창고가 훨씬 편리하고 실용적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때 해선 안 되는 아이템에 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해선 안 되는 아이템 중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주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 내 외부에 목재를 노출시켜서 시공하는 것은 무조건 비추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를 목재로 한다든지 주택 외부에 디자인상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탄화목이나 로바 형태의 우드 재질로 설계하시는 것은 적극 말리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시공에서 몇 년 경과되지 않은 지금 당장은 이뻐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를 해야 할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건축주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의외로 집을 지어본 건축주들이 베란다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진다면서 신중히 계획하라는 의견들이 많으신 편입니다. 특히 철콘주택의 경우 옥상의 유지관리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잘 활용도 안 하는데 앞으로 누수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큰 요인이 옥상일 텐데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따라서 옥상이나 2층 베란다는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고려해서 활용도에 따라서 설치 유무를 결정하시되 설치하신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만 계획하시던지 아니면 지붕을 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실내의 비싼 창고다라고 강조했던 다락방도 끝까지 신중히 고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밖에도 유지관리가 쉽지 않은 외부의 자쿠지나 수영장 등도 전원주택 신축시 해선을 안 되는 아이템에 손꼽히는 정도이니까요. 마지막까지 신중해 신중을 더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